어 준이다. 준이랑 할거야. 레안이형 끝. 준이랑 할래. 준아. 너는 받아주니? 와. 준아. 준아 형이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한테 좀 얘기 좀 할게. 내가 방금 레안이형을 초대했거든? 준아. 레안이형 혼이형 거절해 버리더라. 거절했어? 준아.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. 내가 뜨더라고. 준아. 레안이형 이거 무슨 상황이지? 살짝 의아한데. 준아. 그렇다면 나도 도주. 망했어. 준이까지 없애서. 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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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 이리 와봐. 준아. 준아 거절하지마. 왜 거절해 갑자기. 준아 이리 와봐. 준아 지금 초대하니까 받아. 준아. 왜왜왜왜왜왜. 무슨일이야. 준아. 왜 그러신지. Rum? 유아왜왜왜왜왜. 왜 이렇게 버림받은 기분이지? 잠시만 아니요 형 준이가 귀찮은 게 아니고 준이가 지금 형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준아 형 버린 거 아니지? 그냥 재미를 위해 한 거지? 그렇다고 믿을게 알겠지?